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의 가정에 아버지의 사랑과 극률과 돌보심만이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믿음으로 거절한 모세입니다 오늘의 생명양식은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첫째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하첩수토는 자기가 애국의 왕이 되어서 바로의 자리에 올라가 22년, 주전 1504년부터 1482년까지 통차했죠 이때 모세의 나이가 23살부터 45세 사이였습니다 모세가 40세 때 애국사람을 처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애국사람을 처 죽이지 않고 그냥 그 아들로 인정되었다면 하첩수토 밑에서 절대 권력 밑에서 큰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특혜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라는 표현이 나오죠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였다 이 거절하고는 헬라어 아르네오마이 거부하다는 아르네오마이의 중간태 디퍼넌트 동사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거부했다는 거예요 마지못해 거부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거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죠 고생하는 거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 보세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죠 죄악의 낙,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잠시라는 거예요 첫째로 모세는 죄악의 낙순, 죄악의 즐거움은 잠시라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5절에도 잠시 죄악의 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구시편은 모세가 지은 시죠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 이미니다 천년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한순간에 불과하다 현대인의 성경에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출애급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5절에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비록 때가 아직 되지 않아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못하였지만 분명히 언젠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되면 출애급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모세는 자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큰 세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국의 모든 보아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자 첫째로 모세는 그리스도의 능욕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그러니까 모세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을 받았다는 거죠 이 능욕은 헬라어로 오네이디스모스 비난, 비방, 불명예라는 뜻입니다 이 능욕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능욕이죠 그래서 결국 이 모세도 예수님 오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했다는 거죠 길을 예비하였다 두 번째로 모세는 더 큰 제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물은 헬라어로 플루토스로 풍부함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다분히 더 큰 풍부함이니까 영적인 풍부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결국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또 잘 살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로는 의미가 없는 거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결국 이 사람의 결국이 지옥이다 그러면 얼마나 그것은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천국에서 큰 상을 받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게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휘선 바가버라 목사님께서는 잊어버렸던 만남 305페이지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 이 낙은 즐거움이죠 죄악의 즐거움에 안주하기보다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외면하고 환영해 주지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노세스 1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내 육지에 채우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모세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기꺼이 고난받기를 즐겨워하고 또 이 세상의 부귀용화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큰 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길에 기꺼이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이 땅에서 하첩수트의 아들로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자리를 기꺼이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인 출애급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기꺼이 고난받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좋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시대에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행복한 것을 목표로 살지 않게 하시고 늘 전세계 열방의 구속서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생명받쳐 헌신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돌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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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